키워드 넘버 4 야차 야차 전세계 씹어먹을 K첩범을 온다 전세계를 뭐 어떻게 씹어드실 건가요?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먹어야 될까? 라인오피 대단합니다 그리고 출연제의가 왔을 때 어땠어요? 출연제의 하기 시작할 때 바로 오케이 했던 것 같아요 출연제의 오케이 네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했던 감독님이었고 또 선배님들 보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대단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할려야 할게요 했던 것 같아요 대만 어디에서 촬영을 하신 거예요? 여러 군데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많이 지켜봤죠 옆에서 싹 이렇게 평생 한 캐릭터로만 살아야 한다면 유미의 세포들 바비로 살기 대 야차 속 정대로 살기 하나 둘 셋 그래도 바비가 낫지 않을까요? 바비가요? 왜요? 정대로 살다가는 언제 죽을지는 몰라 너무 일단 살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죽음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오케이 턱 밑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군요